왔다 왔다 놀러와줘 안녕 안녕 하이 들어오겠습니다 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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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몇 명 되면 인사할래? 응 이제 인사해도 되나요? 147명 들어오셨어요 해드릴까? 하나 둘 셋 안녕 라피러스 댄스 안녕 무대부터 못댔어 땡큐 다시 불러보자 그러면 오케이 하나 둘 셋 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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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박이다 팬께서 이거 주셨어요 예쁘다 진짜 잘 만들었어 맞아요 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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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방금 무대 끝나고 왔어요 맞아요 맞아요 아까 스테이지 끝났다 바까리 독댕타임 오왔대 맞아요 우리 퍼포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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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밌었어요 재밌었어요 맞아요 오랜만에 무대였는데 저희가 무대에서요 저희 노래만 한게 아니라요 굉장히 특별한거 많이 했거든요 여기 오신 분들만 아마 보실 수 있는 맞아요 특별한 무대 많이 했는데 맞아요 비밀 보시고 싶으시면은 저희 무대 보러 오세요 맞아요 맞아요 저희가 저희 멤버들만 곡을 했을때는 특별한 곡을 했을때 그래서 저희는 체크해 주세요 체크해 주세요 체크해 주세요 체크해 주세요 체크해 주세요 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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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스시 먹을 거예요 오늘 스시 저희 오늘 스시 먹을 거예요 저 먹고 싶어요 진짜 해산물 못 먹는 거 아니야? 근데 뭔가 해정 초밥 해정 초밥 이런 데는 괜찮아? 스시 스시 갑자기 저녁 메뉴 정해졌어 하은한테 멘트 해 줘요 여러분 어떤거요? 아 하은아 지금까지 정말 고마워 뭐 이런 이런 제가 좀 TMI가 있는데요 그 생일선물을 받았어요 근데 옛날에 초딩 초등학생 친구들 있잖아요 약간 고등학생 되고 이제 알바도 하고 돈 버니까 스케일이 좀 달라졌어요 그래서 너무 좀 신기했어요 그리고 좀 슬펐어요 왜 성분위에 철없던 시절이 그립고 약간 그런 느낌이었어요 아 뭔지 알 것 같아요 초딩 때는 인형 고마워 편지 이런 건데 약간 돈 이러니까 좀 신기했어요 아 우리도 이제 어른이 되는구나 맞아요 신기했습니다 신기했습니다 맞아 코가 할 수는 있는데 다시 돌아올 수는 없으니까 맞아요 지금 즐겨야지 지금 즐기세요 여러분 언니들도 그렇고 지금 이 시간이 제일 젊을 때잖아요 맞아요 방금 시작했을 때는 이미 돌아오잖아 맞아요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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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가 4시에 전에 꺼야 돼서 네 빨리 빨리 네 빨리 빨리 하게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하이 오늘 와주신 라피스 너무 고마워요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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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였지 댓글 많이 사르죠 pretty girls oh yes thank you you too shout out do it get ready with me in your account 좋은데 get ready with me 알아요? 응 오늘 준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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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좋아 응 japan version of japan 오 할게요 응 좋아 좋아 good luck for the performance girls love lot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보고 싶대요 저희들 보고 싶습니다 하이타이 하이타이 우리 일본 비록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했어요 사람들이 of course of course of course 찍고 있는 찍고 있어요 만약에 안 찍고 있어도 이번에 너무 긴장했으니까 맞아요 찍는 거 어려웠어요 맞아요 아 그건 좀 맞아 오늘 좀 신경쓸 게 너무 많았었기 때문에 아 우리 어차피 많이 있으니까 맞아요 해나도 있을 거니까 그러면 우리 이제 하은 생일파티를 해야 되니까 맞아 마지막 인사할게요 맞아요 하세요 오늘 정말 인사는 기쁘고 아 아 아 아 아 아 아 감사해요 내일은 내일도 무대죠 맞아 내일은요 오늘이랑 똑같은 무대를 또 하지 않거든요 맞아요 많이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맞아요 그러면 저희는 이만 가봐야 돼서요 네 물러나 보겠습니다 뭐야 괜찮아? 모르나 가보겠습니다 내일도 화이팅 할게요 여러분 화이팅 안녕 생일 축하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하은이 생일 축하 받은 소감 한마디 하고 끝내줘 아 네 그러면 어 축하해 주신 모든 분들께 오늘 축하해 주신 모든 분들께 너무 감사 인사를 전하고 있고요 이렇게 일본에 비록 왔지만 이렇게 많은 아피스들과 소통하면서 재밌게 무슨 말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재밌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이 수고하세요 러비포 사랑해 오늘 최고의 생일이었나요? 오오 스윗식 생일 오케이 끝까지 하자 바이 최고의 생일이었습니다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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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이